자기도 들어오게? 왜, 왜 그래? 자기야, 이게... 이런 개XX! 왔어? 짠! 이게 뭐야? 응? 자기, 와인 다 마셨을 것 같아서 그랬겠지 뭐? 아니, 왠지 그럴 것 같았겠지 그게 무슨 말이야? 아니야, 자기 먼저 바로 좀 씻을래? 갑자기? 응, 자기 씻고 있으면 내가 뭐 좀 준비할게 아... 아니, 오자마자 이렇게 갑자기 준비를 하겠다 그러면은 나는 고맙지 오호!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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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차, 우리 차. 형아야. 자기도 들어오게? 왜, 왜 그래? 자기야, 이게! 이런 개XX! 너 똑바로 들어! 난 너 같은 남자랑 절대 결혼 못 해! 여기 있는 내 사진 다른 데로 퍼지는 날엔 여기 있는 니 소심한 알몸도 전세계 다 퍼질 줄 알아! 알았어? 왜 이런 결과가 나왔지? 자기야 저 가사고싶어 고맙습니다! 고맙습니다!